K-여배우들의 멋진 어록 패스트 4위의 주인공은 배우 김서형씨입니다. 데뷔 후 긴 무명 시절을 버텨온 김서형씨. 그러다 드라마 아내의 유혹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시련은 계속됐는데요. 제가 뭐 프로를 하고 있다가 폐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폐지를 당했다는 어떤 붕괴보다 배우의 직업이 이랬었나 약간 좀 쉽게 버려지는 그때 한 번 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. 인생 최대 고비를 잘 넘긴 끝에 어느덧 연기파 배우 반열에 오른 그녀는 대중과 한 발 가까워지며 자신의 진짜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했죠. 처음인데 저는 항상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. 내 자체가 느와른데 왜 안 불러줄까. 특히 영화 악녀에서는 강렬한 연기 변신은 물론 공식 석상에서 시원한 입담을 과시해 화제를 나왔는데요. 전 영화에서 서로 죽이는 역할만 해가지고요.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화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퓨샷을 봤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사겨라. 멀리서 찾지 마시고. 진지할 줄만 알았던 김서영 씨. 왠지 코미디 장르에서도 빛을 발할 것 같죠.